문제 1 DB 구축입니다. 학생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번과 학과 필드를 기본키로 그 다음에 성명 필드는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은 여기 보면 필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상 연락처 필드에는 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출석 점수에는 기본적으로 0 값이 0, 0, 0 이렇게 0이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필드에는 0 이상 100 이하의 값 자 이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0 이상 크거나 같다. 비추인 사용해도 되구요. 엔더. 작거나 같다. 100. 복사를 해주구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기말고사 출석 점수에도 다 동일하게 해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해주구요. 출석 점수에도 해주고. 닫고, 바뀐 내용,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디자인 부분을 열어야 되겠네요.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조회 속성을 만들어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해라 라고 했구요. 행원본을 만들 때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과를 콤보 상자로 이렇게 하라. 속성 업데이트 해주구요. 학과 코드 저장 되도록 했구요. 열 개수는 2로 해주고. 학과 코드 학과의 열너비. 열너비는 1cm와 2cm.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목록에는 최대 8행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다른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구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 폼. 성적관리 폼을 디자인보기로 열고. 엑셀로 저장 버튼. 엑셀로 저장. 이 버튼이죠. cmd 저장. 이거 클릭하면 다음 기능 수행하는 저장 매크로. 매크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내보내기 하는 것은 export with formatting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학생 테이블 내용을 내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 선택하면 되고 학생 테이블 이렇게 시정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엑셀 형식. 엑셀 xx. 엑셀 통합문서 형식으로 저장. 출력해라 라고 했구요. 자 뭐 다른 것은 없고 이제 그 문제가 인풋 박스 형태로 입력 받아서 처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출력 파일 형태에서 지정을 해 주면 되구요. 넌. 자 여기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작성해줘. 넌. 인풋 박스. 보이죠? 인풋 박스. 인풋 박스. 지지상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프럼프트. 우리 메시지 박스에서 했던 것처럼 프럼프트가 바로 인풋 박스에 있는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 이 부분이죠? 이거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대로 프럼프트 입력을 해주죠.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캐리지 리턴으로 줄을 바꿔야 되겠죠. 엔드 캐리지 리턴 해줍니다. 자 요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줄이 바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부분도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천천히 하면 되요. 시 학생 테이블 점 엑셀 sx 로 저장하시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이제 프럼프트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라고 타이틀 부분이 보이죠. 내보내기. 그 다음에 그 입력란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부분도 이것으로 정의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 부분을 복사가 되나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저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에서 저장매크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온 클릭에 자 온 클릭에 저장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도 역시 성적 관리 폼에서 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하도록 하죠.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보기 속성. 기본보기 속성은 자 이 폼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속 폼으로 바꿔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하,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둘 다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 안함. 이렇게 저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에 txt 언더바 등급 txt 언더바 등급 네 여기에 저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a, 70점 미만이면 c, 나머지는 b 자 요거 뭐 잘 생각해 보면 그냥 7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a고, 70점 이상이면 b고, 나머지는 c고, 이런 얘기죠. iif 함수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필드의 값이 그거나 같다. 80 이상이면 a를 출력해 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 중첩으로 이 폼이 들어가겠죠. iif 괄호는 미리 닫아 주고요. 평균이라는 필드의 값이 그거나 같다. 70 이상이면 b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c, 나머지 경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글에 txt 인원인가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는 것이죠. 총 인원수 표시하는 포맷과 카운트 함수 이용해서 는 포맷 함수 인수가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이제 count count c-o-u-n-t count 들어가 주고요. 자, 이렇게 구하면 그 앞에 이제 총 인원수가 구해지고 뒤쪽에 총원 20명 이렇게 붙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형식을 이 부분에 정의를 하는 거죠. 총원 샵 뿅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머리끌의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지정해라. 폼머리끌의 컨트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cmd 저장이 제일 앞쪽에 그 다음에 lsc 학과 그 다음에 cmd 조회 cmd 인쇄 조회 바로 아래쪽에 인쇄 txt 담당 교수 그 다음 cmd 전체보기 cmd 닫기 확인 자, 두번째 문제도 성적관리 폼이네요. 성적관리 폼에 이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 이벤트 프로시즈 현재 폼에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해서 필터를 제거해라. 제거하는 것은 false 잖아요. 자, 됐습니다.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성적관리 폼에서 작업을 하고요. 닫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폼 닫기 매크로 매크로 폼을 닫아라 클로즈 윈도우 클로즈 윈도우 현재 창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는 폼이고 이 개체는 지금 성적관리 폼이죠. 요렇게 해서 변경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는다. 확인 확인 절차를 걸친다. 자, 이 중에서 확인은 디폴트 값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매크로 이름은 폼 닫기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조회미 출력 기능 구현 학과별 성적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학과.학과 그 다음에 학번 자, 이거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정렬 추가 이번에는 학번 학번 오름차순 그 다음에 성명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해라. 학과.학과 바닷글의 txt 중간고사 평균 자, 컨트롤 원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txt 기말고사 평균 txt 출석점수 평균 컨트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평균 평균은 각 필드를 그냥 적어주면 되죠. 중간고사 필드의 평균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말고사의 평균 아까 그 그냥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기말고사의 평균 그 다음에 얘는 출석점수의 평균 출석점수 필드의 평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인원 찾기 귀찮으면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자, 이것에 컨트롤 원본 역시 지정해 주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음 그 인원, 인원은 개수죠. 개수 count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주면 그것이 인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xt 날짜 자, 날짜 컨트롤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이 다 나타나기 위해서 now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표시된 형식을 보니까 이것은 그 주어진 형식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네 자리의 연도, 두 자리의 월, 두 자리의 일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여부 그 다음에 시, 분, 초 다 표시가 되어야 되죠. 한 자리의 시, 두 자리의 분, 두 자리의 초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해 줄게요. yy년 그렇죠? mm mm월 dd일 그 다음에 요일 여부 aaa 이렇게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전 오후 am, pm 그 다음에 시분, 초 h, n, n, s, s 이렇게 사용자 정의 형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페이지에 컨트롤 원본 는 아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되겠죠. 는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전체 페이지가 먼저 오죠. pages 텍스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and 한 칸 띄워야 되죠. 띄워 쓰기는 잘 보고 해야 됩니다. page 중 and page 현재 페이지 and page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작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조회 cmd 언더바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만들기 매크로 어플라이 필드 매크로 함수 이용하구요. 자 LSD 학과에서 선택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본문에 표시해라. LSD 학과 학과를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필드를 검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과 필드와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검색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만족을 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아 성적관리 폼에 있는 그죠? LSD 학과의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한 값과 같은지 아 이 학과 테이블에는 전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관리 퀄리에 있는 학과 필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조회 매크로구요. 아 이 CMD 조회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회 매크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 폼에 이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할 때 인쇄 매크로 학과별 성적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특별한 그 어떤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오픈 레포트 보고서는 학과별 성적을 인쇄 미리 보기 또 그냥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의 이름은 인쇄 그래서 ONCLICK 시 인쇄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해서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이제 처리 기능 구현이구요. 학과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해라. ONCLICK 할 때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해라. 두 커맨드 개체에 두 커맨드 개체에 run SQL method 그래서 SQL문을 여기 적어주면 되죠. 자 txt 언더바 학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와 학과 코드가 정확하게 동일한 경우에만 레코드를 삭제하도록 할 것 딜리트 문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왕창 지워지니까 항상 조건이 뭐가 걸려 있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딜리트 합니다. 모든 정보를 딜리트 합니다. from 어디로 붙어? 학과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딜리트 한다. 문제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조건이 붙어야 되죠. 그냥 지우면 다 지워져 버리니까 where 학과 코드 빌드와 txt 언더바 학과 코드가 같은 경우죠. 자 이때 요렇게 해주고요. 자 이건 이제 왜 하는지 다 알죠. 요렇게 식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뭐가 잘못했을까요. delete 문 연결 end 여기 띄우기가 안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하는 미등록 학과 크리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학생과 학과 테이블을 이용할 것 결과는 미리 보기 화면을 참조해서 할 것 학과 필드와 담당 교수 필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학과 필드와 담당 교수 필드가 나와 있고 음 자 학생이 수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이니까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학과를 가져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기를 하면 얘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앞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테이블 학과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면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할 때 null 값 비어있는 곳을 검색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값을 찾아줘라 이전널 이전널 널이냐 비어있느냐 이런 얘기죠. 뭐 특별히 다른 곳은 없고요. 앞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미등록학과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학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을 검색하는 우동생쿼리 만들기 쿼리디자인 학생 테이블 이용해라 학과와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비상연락처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고요. 90점 이상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진 않지만 조건이 하나 걸려야 되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의 합의 평균 합을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 합이라는 것은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그렇죠? 더하기 출석점수 다 정한 것을 3으로 나누는 것 그게 뭐야 평균이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그래서 이렇게 구한 평균이 문제에서 90점 이상 크거나 같다. 90 요런 애들 그게 우등생 이죠. 이렇게 한 명이 구해지네요. 얘는 나타나면 안되니까 체크 풀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우등생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간식 abel 난식 제목